반갑습니다. 27일 관심주 5일, 10일, 20일, 60일 선까지 동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바이오주입니다. 올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주요 기술이 RNAi 기반 유전자 조절 신약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릭스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RNAi 신약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온 RNAi 기술 전문가들에서 창업이 됐고 올릭스 보유기술인 비대칭 siRNA 기술은 기존 siRNA 기술의 오픈타겟 효과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술이고 자가전달 비대칭 siRNA 기술은 전달체 없이 원하는 세포 내로 RNA를 전달해서 표적 유전자의 효과적인 억제를 유도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올릭스는 이들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피부하고 안과 질환과 같은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RNA 기반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RNA 간섭 현상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기전으로 이중 나선 RNA에 의해 표적 유전자 발현 억제가 유도되는 현상이고 인간의 개념에는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유전자 중에 암, 당뇨 등의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부작용 없는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러고 있죠. RNA 간섭 현상에 기반한 유전자 억제 기술은 높은 효율과 선택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차세대 신약 개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 기술 이전 내용 보면 큐젤 쪽에 비대 흉터 치료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했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 의대의 노인성 항반변성 치료제 개발 공동 연구 그리고 싱가포르 과학청 과학기술청 생물학 연구소 특별성 폐 섬유화 치료제 개발 등 이렇게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품들 보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SIRNA의 체내 전달 및 독성 문제 극복을 위해서 피부 안과 폐 질환 등 국소 투여 기능 질환에 집중을 한다. 피부 라든지 폐 라든지 눈 이런 쪽에 작용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올릭스가 일단 좀 매력적인 부분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2437억 정도 되죠. 외국인 1.7% PBR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올릭스의 주가가 매력적이라는 분석인 9월 8일자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 올릭스는 RNA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죠. RNA의 기술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중가닥의 SIRNA에 의해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로 이를 이용해서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안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러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악재 개별 이슈 없음에도 다른 바이오 업체 대비 하락폭이 커서 지금 주가 매력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자 이제 벤치마킹 할만한 이런 해외 업체가 있죠. 해외 RNAi 업체와 비교하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RNAi 업체 중에 에로우헤드는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치료제인 ARO AAT와 B형 간염 치료제 JNJ 3989가 임상 2상에 진입을 했고 대부분 후보물질이 임상 1상 또는 전임상 중이죠. 임상 2상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1상이나 전임상 중입니다. 디선아는 임상 1 이상 중인 원발성 옥살산요증 치료제와 임상 1상 중인 B형 간염 치료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리서치 단계에 있죠. 자 에로우헤드 디선아 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임상 2상 하나 그리고 임상 1 이상 중인 거 하나 그리고 대부분은 리서치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업체 모두 올릭스와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로우헤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2.6억 달러고 디선아 같은 경우에 9.6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올릭스가 연구개발하는 부분은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2,400억 수준이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올릭스와 피어그룹 간의 시총 차이는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 이전 유무에 있다. 상반기에 OLX-101의 임상 1상 결과와 OLX-301A의 영장류 데이터 등에 발표했기에 하반기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해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해외 비슷한 업체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시총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동기 이외 8인이 30.6% 들고 있고 휴젤이 5.8%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상황을 보시면 자 올릭스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로 전부 다 비슷하죠.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후에 8월 26일날 저점 잡아주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상승 모습을 보인 후에 지금 계속 이틀 오르고 옆으로 계속 기다가 또 조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나서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올리다가 위에서 좀 때리면서 이렇게 내리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어 냈죠. 양봉을 만들어 내다가 자 오늘부로 해서 지금 5일선, 10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까지 한번에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락을 충분히 하고 바닥을 잡아주고 오른쪽이 높은 고점을 만들어 내고 있죠. 위에서도 보면 이제 약간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만들어 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고 최근에 양봉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평선을 한번에 다 뚫어냈습니다. 다 뚫어냈는데 그렇게 뚫어낸 주체가 기관쪽이죠. 기관쪽에서 올릭스 오늘도 18,000주 어제도 14,000주 그저께 한번 팔고 그 다음에 6,000주, 3,000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부분 기관쪽에서 좀 드라이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양이 뭐 기관의 매수량보다 훨씬 작죠. 6,000주, 4,000주 정도 팔았지만 지금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기업들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에서 비교해 봤을 때 시총 부분을 보면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은 후에 21선하고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뚫었다가 다시 밀린 후에 지금 다시 뚫어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아주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헬릭스미스의 한가 행진이 일단은 좀 마무리가 된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런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하락폭이 좀 크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1선하고 61선 동시에 뚫어냈기 때문에 요런 추세라고 하면 지금 이제 위에는 121선이 좀 멀리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한번 랠리가 펼쳐진다 그러면 저항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5일선, 10일선, 20일, 60일선 한 번에 동시에 돌파하고 기관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헬릭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